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통념을 완전히 여러분들 폐기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전면적이지 않지만 바로 부정선거를 위한 시운전은 2016년 총선부터 시작됐고 그때 여당이 여러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불구하고 2016년 선거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선거 사기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불당인 겁니다. 더불음주당이.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여기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도 과장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16년 총선 자료를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야 h님이 이걸 낱낱이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그 분석 결과 바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대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늘 덕을 보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더불음주당이다. 그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 선관위가 특정 정당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해체하거나 인적 시신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그거를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제야 h님이 여러분들 만들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날밤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가 보지만 참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엄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여러분도 저마다 위치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2016년 총선의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1배기 당일투표 2배기입니다. 여러분 이 2016년 상당부를 보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하고 상당히 다른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게 2016년에 관내 사전투표 1배기 당일투표 차이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한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더블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2020년 총선은 사전투표자수를 유령으로 만들어서 전부를 다 더블업주당과 함께 더했기 때문에 관내 사전 빼기 당일에 항상 플러스 값인 더블당이 압도적입니다. 뭘 했다는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차이가 나죠. 조작하지 않는 상태하고 조작한 상태가. 그럼 이거를 평균값을 구해보게 되면 4.15 총선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블업주당 차이값 평균이 플러스 9.79%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9.30%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오차범위 냅니다. 더블업주당 2016년 차이값 플러스 1.72% 채널당 마이너스 1.40% 대수의 법칙인 표본의 수가 클수록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오차범위인 0의 3% 값이 나오는 겁니다. 2016년도에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하고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조작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 부정을 위한 시운전을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니까 2016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디서? 관외 우편투표도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의 조작 역사가 굉장히 오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관외 사전투표 조작 실황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2016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다 플러스 값입니다. 표를 한쪽에 다 더해줬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항상 차이값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2020년 총선은 물론 뭡니까? 더 화끈하게 조작하기가 여러분 차이값 크기가 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16년 총선에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단의 2016년 하단의 2020년 총선인 겁니다. 차이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금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가 2016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이값 플러스 6.75% 세누리당 차이값 마이너스 6.75% 더불당 여러분 2020년도 총선인 4.15 총선 더불당 플러스 12.28%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15% 조작을 한 두 배 정도 한 겁니다. 처음 여러분 조작할 때는 조금씩 조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와주는 일을 2016년 우편투표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에 옮긴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역사가 아주 장구합니다. 2014년도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한 다음에 이 작업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6년은 제외국민투표에서 이렇게 관외우편투표에 손을 대수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처럼 그냥 촉이나 감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정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뭡니까 손 끝으로 이런 걸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 실정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도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어마어마하게 이름될 동질적인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를 인적 최신이나 그냥 선관위 자체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내란제를 범하는 자들이 할부를 하고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거는 누구 봐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숨기겠습니까 이걸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이 얼마나 조작을 했느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도 이거는 2020년도 아닙니다. 2016년도 더불당의 차익값이 플러스인 선거국이었습니다. 부산 18개 18대0 인천 13대0 광주 8대0 울산 6대0 강원 8대0 이걸 여러분들 선거구별로 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이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8대0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한 거 아닌가 선거고요. 18대0면 이게 한 1048이면 선거를 한 1000번 정도 치료때마다 선거를 1000번 정도 여러분들 치료가지고 딱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다음에는 투표소 읍면동 레벨에서 개수가 이제 다음에 계산을 아마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만 덕을 보는지 당연하죠. 조작 프로그램을 사전투표를 더불당에게 표를 얹어주는 프로그램을 표얹기 프로그램을 썼을 테니까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여러분들 선거구 단위에서 여러분들 분석한 거니까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 분석한 걸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읍면동은 전국에 347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니까 여러분들 확연하게 보실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전국에 3471개 3471개를 쫙 여러분들 뭐죠 수평 쪽에 다 배치를 하게 되면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다 교체가 하는 겁니다. 더불당도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고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6년 총선이 일종의 기준점 벤치마킹 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2020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더불당 함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쑤셔 넣어줘으니까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단 예외 지역이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만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더불당이.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조작하지 않은 게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입니다. 3471개 읍면동.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2.07% 더불당. 새누리당 마이너스 1.97%. 그다음에 0.606%. 이게 이런 뭘 뜻합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했다는 것도 합니다. 2016년 관내 사전투표에 조작이 없었다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3485개 읍면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이값 플러스 8.90%. 국힘당 차이값 마이너스 8.7%.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에게 표를 쑤셔줘서 더불당은 올라가고 국힘당은 빼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어마어마한 수작업이 필요했던 작업입니다. 이걸 jrh님이 다 작성해 주셔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든 정치인들한테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는 그런 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4년부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바로 이듬해 2016년부터 이런 겁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사전투표 이런 다 없애야 됩니다. 이 제도 가지고는 그냥 그리고 특히 한국은 앞으로 중국에 의한처럼 선거개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의 사전투표를 다 없애고 대만처럼 현장의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 직후의 현장 수개표. 이 선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거의 기본적인 공정성이라는 것이 선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 두 눈으로 선거 과정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선거하니까 다 무너뜨린 겁니다. 예 여러분들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를 살았던 선대들이 선거를 공정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을 만들었는데 세월이 6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뭡니까 중앙집중화돼서 부패한 집단이 돼 가지고 선거부정을 열 번째 해온 겁니다. 이제 수정해야겠네요. 선거부정을 열 번째 여러분들 해온 겁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 총선,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시 성산구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9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0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2년도,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열 번의 선거를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이 선거는 북한 공상당의 해킹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의 선거개입도 아니고 바로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 사기자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작업을 한 겁니다. 이 범인들이 지금 다 할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나는 절대로 선거 부정을 믿지 않지만 나는 음모론자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 절대 손 안 댈 테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나 찍어라 이거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위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좀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기자이름 간담회에서 한동훈 씨가 대한민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그래프 보시고 윤 대통령 침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의 이름들 녹을 먹고 이름면 일하는 사람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러면 앞으로 나라를 끌어가고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선거 결과를 깨끗하게 이렇게 분석해 주신 제야 h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드립니다. 이제 내일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제외국민 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두 가지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 관내 사전투표 그 다음 관외 사전투표 그 다음 제외국민 투표 그 다음에 거소선상투표 제외공간 투표가 있는데 나머지는 아주 무시할 정도로 여러분들 작습니다. 제외국민 투표도 한 3만 표 정도 될 겁니다. 3만 몇 표 정도 3만 표 되더라도 조작하면 안 되죠 한 표라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외국민 투표하고 우편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얼마나 간이 큰 거 아니까 그 총선에 여러분들 집권 여당이 현재 국민의힘의 뿌리인 새누리당인 겁니다. 그런 하에서 선거 사기시력들이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